자 이제 독일어 총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한번 보시죠. 문제 출제 요령은 제가 말씀 그대로인데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. 출제 요령이 좀 더 이제 계속 쉬워지고 있어요. 쉬워졌다는 말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위험한 게 뭐냐면 만점을 받지 않게 되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. 만점 아니면 하나 정도 실수해서 틀리는 거는 1등급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. 절대 평가잖아요. 그렇다고 이제 두 개를 틀린다든지 1점짜리가 아닌 그 이상의 거를 갖다가 만약에 하나가 이제 좀 나갈 때는 상당히 좀 쓰라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기본 어휘하고 발음. 이번에는 뭐 장단음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발음 다섯 문화입니다. 다 나왔죠 여러분들. 5번까지 아까 뭐 베덱트라든지 그런 표현들.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유형은 이제 18개의 그냥 뭐 아베가 나와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맞지만 저는 이제 유형이라고 말한 거는요. 심지어는 아까 발음에 관련된 어휘에 관련된 1, 3번 문화가 솔직히 제외를 해야 되고요. 27번에 약간 문법적인 문화들. 특히 잘 자라. 응 엄마 너도. 라고 하는 그런 회화는 이해는 하더라도 어차피 문법을 요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뭐예요. 한 10, 14, 15 문항 정도는 반타작이 거의 다이알로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그런 거에서는 아까도 보셨잖아요. 질병, 교통, 표지판 이런 것들 갖다가 서비스, 교육과 관련된 거. 너 이번에 수학에서 몇 점 받았어? 어 2점, INSY 뭐 요런 것들. 어 그럼 넌 또 분발해야겠다. 그래 너나 잘해. 뭐 이런 표현들. 이런 것들도 아 교육에서도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많구나.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. 자 이제 광고는 좀 한 두 문장 정도. 아니 두 문항 정도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거 보셨잖아요. 근데 나중에는 뭐 생일이라든지 계속해서 고전적으로 나오는 문항들, 교통. 이번에 또 통계 같은 거. 아주 좋은 문장이었어요. 문항이었어요. 자 어느 것이 가장 직장으로 많이 가는지. 자기 자차를 이용한다든지 보수인지. 요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저는 이런 거에다가 다 광고를 본단 말이죠. 독해도 이제 네 문항은 기본인데 이제 메일 하나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. 여러분 간단한 메일 자기소개서 같은 거. 그랬을 때 저는 기본적인 23에서 26분항에다가 이제 독해 하나를 더 해가지고 한 5개 정도의 긴 문항을 좀 진중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단어 자체가 난해한 것들을 거기다 써놓으니까 좀 이해하실 것과 같습니다. 문장은요 길다라고 해서 막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특히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제 묶어가지고 전차 좁혀오면요. 독일은 해석이 안 될 게 없습니다. 자 이제 관용적 표현은 아까는 뭐였죠? I'm very bleiben. 뭐 그런 것들은 뒤에서 연이어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다면 부연 설명을 잘 들으면 잘 보신다면 이거는 그냥 보너스 점수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 이번에 문법의 유형 보셨죠? 슬라프 나왔죠? 현재 동사에서 헬트스냐, 레스트냐, 위반, 낙테스트냐 뭐 그런 것들. 전치사를 취할 때 개회원 쓰라든지 슈라이벤이 삼사격이잖아요. 아 무엇을 누구에게로 쓸 때 안사격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면 이제 보세요. 저번 해에 있어도 수능 한번 비교해볼까요? 자 이제 제기되면서 활용하는 거. 근데 저번에서는요. 2024의 수능은요. 제기되면서 똑같이 나오고 형용사와 분사의 명사화가 되는 거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저 독일인 남자 하면 대아 도이첸인지 대아 도이 대아 도이체, 디 더이체. 저 독일인들 디 더이체 같은 형용사의 명사화가 되는 거. 비교급 똑같이 나오잖아요. 근데 최상급도 나오고. 이런 형태들은 계속 돌고 도는 거야. 근데 2024, 2024, 2021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어 그때 문법 요소는 뭐 나오지? 단수가 복수화되는 형태. 여기서 계속 삼사격 지배 전치사를 갖다가 응용하는 거. 어떤 문장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쌤하고 같이 들으시는 그런 인강에서 다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. 마스터 하시게 되고요. 그래서 난이도 평가해 드리면요. 어휘하고 발음 보시면 상당히 좀 기본적이었다. 하에서 하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다이알록도 상당히 좀 쉬웠던 거고. 그 다음에 27에서 30의 기본적인 난이도 전체적으로 평이했고. 독해 난이도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. 니콜라우스라든지 막스플랑크 아주 쉬웠던 그런 평이했던 거고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 난이도는 거 보시면요. 우리 아까 저 4번에 어휘에서 보셨을 때 굿이라든지 아니면 안더스 이런 편들이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. 저는 100명의 학생이면 한 30% 정도는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. 28번은 진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. 아까 현재 동사에서 약간의 착오가 일으켰을 때 라스트, 레스트 그런 거 착오. 마지막 30번 문항으로 이제 봤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도를 한다면 하나 정도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결과는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So, since it's a freedom, meet them air gap, yes, they are full-fung 시험의 결과에 만족하시나요? 자, 만족할 수는 없다면요. 민쌤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셔가지고요. 만점을 위해서 우리 2학년 여러분들, 1학년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풀이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Tschüss und auf Wiedersehen. Ciao, ciao.